자막제공자 희한하네. 장난을 치고 싶다가도 장난이 안 쳐지게 되고 어? 아니 우리 여기 신형님들이 보면 참 준수하고 맑은 것 같은데 또 다혈질이도 없잖아요. 단순 무식한 것도 없잖아요. 무식이 그 무식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요. 차라리 내가 기술을 배워서 해외라도 나가서 내가 돌아다녔더라면. 사주 땜질을 하고 살았을 텐데. 본인도 이렇게 여자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도. 어차피 내가 치마 입고는 못사는 팔자다. 대답을 줘. 또 내가 뭐를 배웠다 그래도 전공으로 살았고 먹지를 못해. 그런데 놀고 먹지는 못하니까. 나름대로 내가 머리 쓰며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래도 내가 여자지만 남자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나서 어쨌든 판을 녹아다 판을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연치 않게 살으라나 뭐하라나. 기회는 얻었다. 그치? 솔직히 따지면 겉모습으로 보면 언니 팔자 언니가 살아가는 거고. 언니의 인성 언니의 어떤 내가 뭐 정체성 예를 들어서. 그건 언니가 살아가는 거야. 누구한테 흉 잘필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손가락 맞힐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내 인생인데. 겉으로 보면 그냥 뭐 이 정도의 월급도 받는 것 같고 직업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내가 뭐 머뭇날 사람 없는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며. 그게 뭐 누구든 간에. 시집 못 가. 어차피 그건 본인도 알잖아. 그치? 그래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배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한테 뭐 있어주는 의리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두루두루 다 괜찮다. 심명만 앉히면. 응? 네.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해야 되고 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건 맞아. 어? 운동을 하셨다고 하니. 네. 그 길도 내가 가다가 막힌 길인지라. 근데 그거보다 지금의 직업이 내가 볼 땐 좀 더 나으신 것 같다. 사실 미래성도 있고. 내가 특별히 내가 해고만 나가지 않으면. 마한사용도 마한사 땡인데. 어차피 시집가자 애 나고 뭐 이건 다 아니잖아. 응? 근데 신명만 치지 않고 조상만 치지 않는다면. 뒤에서 목탁 들고 들어오는 연부를 하시는 분들. 저 뒤에 보면. 사명대사님처럼. 언니도 급할 자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언니는. 양방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예요? 누가 모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처럼? 아니면 우리 길을 가서 접었든. 꼭 이렇게 점을 보지 않아도. 근데 이렇게 빌고 살았다는 어설픈 조상 말고. 그 스님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할아버 외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지 내가 저 뒤에 뭐라 그러지. 대삿줄 도삿줄 아까 목탁치고 뒤에서 연부를 두고. 응. 그게 조금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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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젊은 혈기에. 신이 탐나서 그 이유가 아까 단속 무식까지 하나만 보면 그냥 하나만 팔 수 있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가다가 딴짓 안 할 거 같고 가다가 딴 거 안 볼 거 같아서. 신이면 신. 돈 버라 그러면 돈 버는 거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이 사람 그게 있는 사람인지라. 신이 그래 탐을 내는 거야. 정직하고. 뭔가 애가 그런 것 쪽으로는 똘망할 거 같고. 개이름 안 피우고. 너 아무 돈에 미쳐갖고 이렇게 살지 않고. 그치? 베풀기도 할 줄도 알 거 같고. 너 사람 얘기도 내가 고충이 있는 자들 얘기도 들어줄 줄 알고. 그래 너를 탐을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신줄인지라. 응? 어디 점물을 많이 안 다녔다 그래도 점물 보러 다니면 너 무당 내라 소리 많이 들었겠다. 그리고 네가 뚜둥 딱딱 예를 들어서 뭐 장구 징소 소리도 뭐 이렇게 종 소리도 들으면 너도 네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런 기운이 나도 모르게 애가 되는 경우가 있구나. 맞아요. 법사가 될라 그러니 신임이 될라 그러니 도사가 될라 그러니 무당이 될라 그러니. 뭘 하는데 이쯤 돼서 이제 징그러우니까 징그러오긴 해야 되는데 내가 바닥을 친 건 아니야 내 일상을 보며. 사실 누가 심받는다 그러면 돈도 깨먹고 사람도 깨먹고 뭐도 깨먹고 다 깨먹는다 했는데 나는 정상이거든. 네. 응? 어디 하나 그래도 장애 안 겪고 어디 아프고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운동해서 현 차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디 하나 장애 안 갖고. 그치? 정신도 괜찮고 마음도 괜찮고 금전불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근데 왜 나보고. 신줄이 있어서 무당이 되든 법사가 되든 도사가 되든 뭐가 되라고 무당들이 이 얘기를 하는지 그게 맞는 건지 근데 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지금 내가 다 깨먹은 게 아니거든. 진병을 겪든 돈을 까먹든 배신을 당하든 지금 막 죽겠니 사니 자살하니 이게 아니고 막 딱 이게 아니고. 자꾸 언니를 탐을 내는 건 양방이라고. 신을 거두면서도 살 수 있어. 가시라는 고사는 못 지내. 우리가 죽어야 없어지고. 네. 근데 목탁을 치고 빌으셨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니야. 네. 언니는 무당과다. 저요? 네. 왜 어떤 것 때문에. 저는. 사주팔자 역학으로 갈 수는 없어. 어? 이거 사주팔자 역학으로 갈 수는 없어. 앉아서 내가 기도자. 그냥 빌려다녀 괜찮아. 그게 기도자야. 혼자 난 자연인이다 하고 아 돛당기는 못해. 수염 못 기르니까. 또 하나. 내가 목탁은 못 쳐. 차라리 목탁 찔바엔 내가 징을 쳐. 차라리 그럴 뻔할 때는 정말 뭐가 실려도 아 객기병이 나더라도 내가 방을 붙여들고 흔들 수밖에 없어. 언니가 귀를 기울이고 그럴 것 같으면 그쪽이야. 응? 그러면 신명을 모으시고 불리고 안 불리곤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해. 불리냐 안 불리냐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뭐 쉬어놓고 네가 그 주력을 닦고 빌고 가냐? 아니면 이렇게 빌어놓고 닦고 빌고 내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냐? 다 차단하고 나 같은 인생을 사냐?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애초부터 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있던 게 이제 눈에 보이고 모에 보이고 무당 눈에 보이고 무당 눈에 들키고 꿈으로 선몸을 받고 내가 뭔 줄 모르니까 다는 아니지만 뭔가 몸으로 직위를 받고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의 자꾸 사람들이 싫어지고 내가 금전을 내가 헛치실 사람이 아닌데 당하게 되고 몸이 아파지게 되고 사고가 나고 이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여자야. 절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거에도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도 가져가라 이거 했으면 했지. 두려운 마음에서 이렇게 무당 집을 자주나니더라도 이렇게 들어서는구나. 여기서 두둥 하고 여기서 피리 소리 음악 소리 장구 소리 들리면 또 안 뛸 것 같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땐 뛴다. 뭐가 실려서라도. 다른 거 없다. 테스트해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복으로 그래도 내 윗대에 계셨던 분들이 공줄을 내서 빌어 가셨던 분들이면 그 공줄이 내려서 내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 고력 없고 고충 없고 또 나를 보호하시라고 내 열심히 살라니까 넌 어쨌든 멀어서 내가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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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해드리고 갈 테니까 안 그러면 안 깼다 싶으면 안는 거다. 인간들이 판단될 게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아파지고 뭐가 하나 이런 다음에 신들을 찾아. 그치? 근데 지금 아직 다 잃어보질 않았어. 네. 아주 죽을 만큼 신병이 온 것도 아니고 무병이 온 것도 아니야. 아주 정상적이야. 정체성만 아니면 정상적이라고 이 사람아. 네. 그치? 웃기지. 근데 뭐가 도대체 내가 운춈력이 있다면 대우아라는 뜻입니다. 단지를 모셔놓든 뭐를 모셔놓든 대감 옷을 모셔놓든 천으로 모셔놓든 그렇게 너도 나름대로 업이라는 걸 지고 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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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나 하지 말고 뒤집어지지 말고 그때는 갈 수밖에 없으니 이 양식사 미리미리 대우하고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고력이 오기 시작하니 멀쩡할 때 막으세요. 사지 육신도 멀쩡할 때 지켜야 됩니다. 아프고 나고 다 잃고 나고 병원이랑 충이 나고 내가 어디 장애를 잃으면 죽을 때까지야. 그러니 선대에서 그래도 빌어 가셨던 양반들이 어른들이 너한테 얘 주는 경고가 아니라 본인한테 주는 예감일 길에서 무당한테 드러나는 거야. 너 막아가라고. 지금부터가 고쳐야 이제 희한한 일이 생기고 안 그러면 내가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어디 지나간 죽은 자리에서 내가 막 이렇게 되고 절대 무서움 많다 할 것 같은데 무서움증을 타서 너 예를 들면 너 밤에 불도 못 구고 잘 수도 있어. 지금 그래요. 응능력이 떠오르는 거 아니야 언니를 딱 보는데 정말 뭘 좋아하는데 너 잘 살아라 예쁜 사람한테 어차피 너 얘가 상관없다 했는데 니 뒤에서 목탁을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의 원력이 그냥 원력이 아니라고 보호해 주시면 보호해 주시는 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나이까지 아니면 대유하고 움직여야지. 그죠? 돈이랑은 무관한 얘긴 거야. 이거 인니 없니 얘기가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 마음은 이렇게 쑥스럽게 치지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없지 않아. 아직까지는 우리 언니도 반신반의인지라. 내가 가라면 갈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치? 아직까지 신에 대한 이게 아직은 아니잖아. 이렇게 계신 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계신 분이 있었고 제가 이런 현상을 느꼈고요. 이렇게 했었고요. 초기단계. 병도 초기에 불도 초기에 또 화마가 안 오고 병마가 안 옵니다. 신의 고려 몸으로 칩니다. 이제 멀쩡하던 거 다 끊어놓습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저희 이름은 얘기 못하고 네. 그러니 무서움 중부터 시작해서 뭔가 확실하게 다 보내드릴 뻔 보내드리고 제대로 대우해드리고 제대로 상 차려서 해드리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뭔가 구청에서는 내 상을 차리고 뭔가 운기가 있다면 그때는 대를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라 대를 잡혀볼 수도 있어. 아닌 사람 갖다 막 잡히진 않아. 우리도 그 뒷탈을 어떻게 하라고. 너희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 그 제가 하나 꿈 때문에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방울 받았어? 아니 방울은 찾았고요. 그 근데 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계속 한 여자가 나타나거든요.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어 한 분 계세요. 누구? 그 저희 엄마 고모님 언제? 젊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여자가 계속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보내주라고요? 보내주세요. 자살기는 딱 그지 않으면 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살기는 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뭘까? 그냥 원이 하니 이 세상을 자기가 자살을 했다 그러지만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을 했는데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신길에도 있는 자살 한 데 가서 자꾸 이래 줘야 나를 알아주니까 응? 오갈 데도 없어요. 난 이래요. 근데 신경질이라면 언니를 자꾸 언니를 잡는다고 그러면 배할아버지가 모셨던 뭐 신이든 내가 얼굴은 신이든 못 들어옵니다. 신은 인간의 제자의 육신이 정신이든 뭐든 말지 못하면 어느 신이든 들어와요. 그게 허주 신이든 잡신이든 신은 신인지라. 응? 네. 언제까지 귀문 열렸다고. 귀문 열렸다는 건 이조상 저수상이치고 나한테 달라붙게 생겼다고. 좀비에 잡혀먹게 일부 직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에 되게 막 여럿이 있는 느낌이 그런 건가요? 어. 걷어. 좀비에 잡혀먹게 일부 직전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젊은이니까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할게. 언제까지 시달릴 거야. 괴로워. 시달리다 보면 너 혼자도 미쳐갖고 미친 또라이가 되고 이거 실렸다. 저거 실렸다. 이거 몰렸다. 저거 보였다. 이제 그래. 그러면 아 어설프게 들으면 아 내가 싱크스레 해야 되나 보다. 처음부터 어설프게 가다며 네. 이거 뭐지? 너야말로 죽어. 알아듣습니다. 대우하세요. 그냥 걷어내고 치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네. 우리 같은 사람 내가 죽으면 날 대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러듯이 본인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우하세요. 네. 그 정도 대우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어? 근데 멀쩡하게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미쳐서 살지 말자. 네. 응? 그래서 사람이 먼저야. 근데 시달리거나 귀들을 보호하는 선신의 선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악기잡기라고 그러죠. 우르르 우르르 다 들렸다고. 그 이유 없이 너는 자다가도 실리고 뭔지를 모르고 뭔가 이렇고 그래도 정신력이 있어놔서 버틸려고 애쓰는데 나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 뭐 여기 사진을 찍혀서 장애가 되더라고. 근데 장애를 사는 신을 모시고 사는 게 더 낫더라. 그렇게 시작됐어. 너 몸 육신 정신 모든 걸 다 그렇게 빨리 대우하면서 멀쩡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의 모습으로 안 살아가는 죄라고 생각해라. 맛있겠죠? 네. 이상이야. 용서하자. 감사합니다. 대우해드려.